네 신한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보 실세들이 연루된 스카이 72 골프장 게이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카이 72 골프클럽 인천 영종도에 자리한 클럽인데 골프 에어가드 사이에서는 손꼽히는 수도권 골프장입니다. 뭔가 수상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상한 입찰 방식으로 전에 운영하던 골프장 사업자는 쫓겨날 처지이고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구분한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이상직 의원 그리고 이강철 노무현 정부 수석 등 전주고 선후배 동문과 국토교통부 인사들이 공모를 해서 이 스카이 72 골프장을 특정업체의 운영권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 정부의 실세였던 이상직 의원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있습니다. 김현미는 친노 친문 핵심이고 이상직은 문재인 전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논란으로 현재 수감 중이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 72 골프장 게이트 처음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관심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번 주 소송 결과를 앞두고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체를 선정하고 원래 있던 업체는 밀려나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매출 수천억 원이 걸린 이권 싸움에 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천억 원이나 되는 법적인 싸움을 하면서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원하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구본환 전 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사업체의 사업권을 연장해 주면 내 목이 날아간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은 본인 자리도 위협받을 정도의 어떤 세력이 뒤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게 되는데요. 오늘 스카이 72 골프장 게이트 의혹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 TV조선 정치부 기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미미뉴스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공항 옆에 있는 이 스카이 72 골프장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한국의 명문 골프장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골프를 좀 치시는 분이라면 들어봤을 법도 하고 또 가보셨었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LPGA 투어 챔피언십을 꾸준히 열기도 했었던 그 골프장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법적인 다툼이 시작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심 소송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두 회사는 2002년에 스카이 72 골프장 조성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공항공사가 활주로에 있는 유휴부지를 대고 건물과 코스는 전부 이 스카이 72라는 업체가 지었습니다. 이제 원래는요. 5활주로가 2020년 말에 건설이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예정이 없이 좀 밀렸습니다. 언제 건설될지 몰라요. 이 코스랑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좀 인수인계하고 뭐 그런 정도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 말씀드렸던 대로 활주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철거가 될 예정이었던 골프장 그리고 클럽하우스 이 건물들이 살아남게 됐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계약을 연장을 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체를 드려야 되는 건지 이것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스카이 72 전쟁의 속사정 네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이 사진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스카이 72 골프장이고요. 양측의 입장을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72 업체의 입장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원합니다. 본인들의 입장이 뭐냐면 새로 사업자를 선정을 한다면은 여러가지 건물이라던가 코스 잔디,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새로 들어간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보통 이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이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새 사업자를 구하느니 우리랑 업체 연장을 해달라.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 스카이 72 쪽 입장도 좀 일리가 있는 게 원래는 이 땅이 볼모지였는데 이 본인들이 최고의 골프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권리를 좀 이해를 해달라. 인정을 해달라.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원래 스카이 72랑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소송이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2016년에도 제2터미널 진입로 소송을 벌였었는데 이 소송으로 스카이 72가 공항공사한테 89억 원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감정의 골이 없던 상태가 아니었다. 네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쪽 입장은 제5활주로가 언제 건설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0년까지 하기로 한 것 아니었냐.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우리는 구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이제 관문인 이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제 인천공항 옆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골프장 그룹도 있었고 또 골프장이 정권 실세 쪽에 낙점이 됐다. 이런 루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정권 실세인 신인척이 골프장 개발에 참여했다. 이런 소문도 파다했었고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9월에 입찰을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강제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 스카이 72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갑자기 뭐 나가라라고 해서 이 양측의 갈등이 좀 첨예하게 맞서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단순히 또 나갈 수만은 없는 문제고 이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공항공사는 스카이 72가 버티니까 단전을 하기도 하고 단수를 하기도 해서 물리력을 행사를 합니다. 일단 지난해 7월에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기서는 이겼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됐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격입니다. 이 스카이 72는 항소한 상태고 2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와요. 네, 갑의 횡포인가 불법 점거인가 이번 주에 스카이 72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29일 오후 2시에 이제 공사 측이 스카이 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의 항소심 판결인데요. 스카이 72가 공사를 상대로 유익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맞소송의 판결도 같은 날에 나오게 됩니다. 이 유익비라는 것은 그동안에 스카이 72가 부지를 빌려서 골프장 그리고 클럽하우스를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잖아요. 어쨌든 이 들어간 건물 비용이라던가 어쨌든 그동안에 매립비용 이런 것들 유익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좀 지급하라면서 같이 이제 맞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결국 왜 원래 있던 업체가 그럼 이렇게 항의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입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결국에 또 새로운 업체의 친여권 인사들이 포진된 정황들이 나타났어요. 선정된 과정을 보면은 영업 요율이 문제가 됐는데 영업 요율이 뭐냐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율입니다. 100%를 넘는다라는 것은 수익 이상의 금액을 공사에게 지불을 한다라는 의미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천만원 매출을 올리면은 1116만원을 임대료로 지불을 해야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아예 없는데도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지불을 한다고 했다. 이것 자체가 상식 밖의 얘기잖아요. 자 이런 업체를 선정한 것도 공항공사 측이 갑의 횡포를 부린 거고 또 알면서도 이 업체가 왜 이렇게 임대료를 많은 임대료를 써서 냈을까 이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연간 임대료를 더 많이 내겠다고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업체들이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됐느냐 정치권의 입김이 닿았다라는 게 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2020년 국감에서 이미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이 낙찰받은 업체는 과거 정부에서 실세에 있던 분들 최측근 보좌관 친인척이 가득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현 정부 고위층에도 학연과 정치적 경험을 나눈 사람들이 퍼져 있어서 로비 의혹 합리적 의심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꽤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입니다.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이 누굽니까? 이 문재인 일가와 참 많은 것들이 얽혀 있고 또 비밀을 간직한 것으로 우리가 상당한 의심을 품고 있는 이상직 의원입니다. 이스타항공과 타이스타항공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스타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고 전 세계 항공업체 포털에서만 봐도 타이스타는 이스타항공과 연관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인데 이 타이스타항공에 누가 취업을 합니까? 이 문재인의 전사위 서모 씨가 취업을 한 사실을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직 의원이 일부러 이 사위인 서모 씨를 채용을 해서 본인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 제기를 했었고 그건 역시 현재 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직 의원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양재원 사장이라는 분 양모 사장이라는 분이 이상직 의원 그리고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같은 이 전주고 동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을 지내던 때에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으로 지냈던 사람 이강철 수석 역시도 이 업체와 좀 관련성이 있다.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런 것들의 어떤 정황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사업권을 넘겨주려고 할 때 전혀 이 권이 개입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업체 스카이치시비 연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많거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15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들의 이제 낙찰 바라는 성장 과정에서 낙찰자 골프장 입찰에서 이제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더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도 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이 정치권의 입김이 어떻게 닿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2020년에 국토부 국감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야무야 됐었죠. 그 정권의 힘이 상당히 셌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누님 동생아는 민주당 의원 줄 섰다. 김현미가 국감장에서 발끈합니다. 2020년 10월 일입니다. 그때 당시 스카이치시비 게이트가 처음 등장을 했어요. 이상직 의원이랑 김현미 장관이 서로 잘 알지 않느냐라고 정동만 의원이 캐물으니까요. 김현미가 그거랑 이 골프장 입찰이랑 뭔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친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역 동문이니까요. 이렇게 묻자. 그것하고 골프장 입찰이랑 뭔 상관이냐라고 또 되묻죠. 그때 당시 정동만 의원이 장관님하고 이상직 의원하고 사진 찍은 게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현미 장관, 저랑 사진 찍은 사람만 수십만 명이다. 이상직 의원과 누나 동생 하시잖아요. 하니까 김현미 장관 여기서 발끈하죠. 저랑 누님 동생하는 의원님들이 한두 명인 줄 아냐. 민주당에만 줄을 섰는데 공항공사 게이트랑 제가 무슨 상관인지 말씀을 하시라. 지역 인력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라고 묻자 전북 사람이 300만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인물도인데 제가 앞서서 이제 언급해 드렸던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직 의원과 또 동문이던 이 구본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그래서 뭐 국토부 어떤 실세들, 전주인맥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거기 좀 이렇게 새로 선정된 사업체를 봤더니 이강철이라던가 친노실세, 친문에서 아주 중요한 자질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그 사실이 2020년 10월에 국감장에서 등장을 했고요. 이게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상직 의원이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이런 사건도 있더라라는 것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중재에 나섰는데 그럼 지금 정의원님이 제기한 스카이 72 입찰 문제에 장관님은 전혀 관여한 게 없느냐라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물었어요. 김현미 장관은 관여한 바가 없고 의혹이 없다고 말했는데 오늘도 사진을 띄우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이 있다면 어떤 의혹인지 말하고 진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면책특권이 있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라고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요새 두문 물출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등장을 하지 않고 있죠. 이게 저도 이 사건을 이제 취재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항공업계의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 골프장 사업의 이권에 국토부가 정말 큰 힘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도 김현미 장관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이 상당 부분 이 사건뿐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건들이 이 사건뿐이겠느냐. 특히 이 이상직과 김현미는 친문진영의 전북조직의 총괄 책임자이기도 하고 또 전주인맥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로 이 두 명이 많은 사업에 좀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스카이 72인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현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중에 하나가 국토부랑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어떤 밀약입니다. 반환소송 제기 앞서서 비밀작전처럼 미리 계획을 한 건데 딜로이트의 경제성 분석에 비용 계산까지 맡기는 어떤 치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에 이렇게 매달렸는지 그리고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스로 피켓시기까지 할 정도로 새로운 사업자에게 골프장 사업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공항공사가 스카이 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 항소심 선고일 29일인데 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 72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국토부와 두 달 동안 전략을 세워왔다. 이겁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입찰 방식을 미리 정하고 개혁 연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곳곳에 발견이 된 건데요. 이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이 딜로이트의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 1,700억 원에 달하는 손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스카이 72랑 공항공사의 소송에서 폐하게 될 경우에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감당을 해야 된다. 딜로이트 측에서는 이게 좀 악조건이다. 소송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랑 긴밀한 협의가 진행된 추가 사실도 발견이 됐는데 현 사업자와의 계약 연장이 공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라고 주장을 한 사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공사 측 인사는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이 발생한 상황이다.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공항공사 측은 지금까지 회의록의 존재를 부인해 왔거든요. 편의상 직원이 작성한 초안에 불과하며 녹취록이다. 일방적으로 칭해지는 문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국토부와 사전에 연장 불가 방침을 결정하고 경제성 분석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비용까지 고려한 점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워딩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구본한 전 사장입니다. 지금은 친문의 실세들과 상당히 멀어진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상직 의원이 지금 수감 중인 상태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본인의 끈이 좀 떨어진 상태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버리고 이 사람이 지켜줄 사람이 정말 없어 보이거든요. 조선일보랑 구본한 사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2020년 9월에 나오는데 원칙대로 처리를 했다. 국토부가 나를 왜 해임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구본한 사장은 현재 정부랑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국공사태라고 해가지고 취업 공정성 논란으로 번졌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이 돼가지고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었고 나는 마지막으로 청소하러 온 사람이다. 이 나이에 몸까지 날려가면서 추진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정말 서운하다.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가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뒤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확산이 됐었죠. 그런데 뭐 폭로를 한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본인한테 어떻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느냐 나 사장 이렇게 자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카이치십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공식 면담에서 이 원리업체가 연장을 요구하길래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간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새로운 사업체의 친노 핵심 또 친문 핵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셨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 드러나지 않았는데 2020년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구본한 사장이 연장을 하게 되면은 내 목이 날아간다. 이 내 목이 날아갈 정도의 어떤 절박한 상황 내 자리도 담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